오늘 자유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세상에서 마음껏 돈과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던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세상에서 술 끊고 담배 끊고 그리고 여자를 끊고 어떻게 살아 그랬대요. 아마도 이 사람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자유고 그게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 중요한 자유를 잃어버릴 확률이 큽니다. 건강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행복한 가정을 누릴 수 있는 기쁨, 더욱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종종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구속당하게 된다. 뭔가 좀 이렇게 불편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정반대의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1절과 2절을 보십시오. 본문 31절이죠.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저기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비로소 예수의 제자에게서 자유로운 삶이 시작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그럼 뭘까요? 누굴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36절을 보십시오. 36절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어 구원받으면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의 방종을 자유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자유함이 있습니까? 만일 없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거 다 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혹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도 불편한 게 있고 그 사람도 못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가 뭘까요? 영적인 자유함을 말하는 거예요. 자 33절 34절을 보십시오. 33절 34절 시작. 사실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게 죄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에서 5장 1절 말씀도 하나 보십시오. 갈라디아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죄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의 자유는 죄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죄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진정한 자유의 출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아직도 죄의 흔적과 죄의 결과들이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아직도 우리가 극복해야 될 죄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한쪽 면으로는 구원받았어요. 자유함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또 한쪽 면으로는 이 세상에 있는 죄와 싸워서 자유를 얻어야 돼요. 이 중간지역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시작된 이미 주어진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 또 그 자유를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고 노력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의 자유는 욕심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욕심을 극복해야 돼요. 물론 우리에게는 건강한 욕심, 열정이라고 할 수 있죠. 건강한 욕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과 과거보다 더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한순간부터 헛된 욕망과 이기적인 욕심으로 변질되면 우리의 자유함을 서서히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에 묶이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야구보소 1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야구보소 1장 15절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그 죄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 다시 속박당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 이제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며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불편하거나 부족한 것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소유하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내 마음에 구주로 주인으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세상보다 더 크세요. 그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그분이 나의 삶과 인생과 함께 하세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만족감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자꾸 이런 질문이 들잖아요. 이런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정말 만족하십니까? 정말 부족함이 없다고요? 무지라는 거 많잖아요. 돈도 좋은 직장도 자녀들에게도 바라는 게 있고 삶에 필요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필요해요. 그러나 그래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평생 행복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이 찾아와서 욕심으로 끌려가는 인생이 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영적인 자유는 소유가 아니라 존재해서 누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소유가 아니라 존재이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연합목장 수요예배 시간에 다큐멘터리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초창기에 한국 선교를 감당했던 미국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와 아직도 살아계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됐어요. 지금도 그분들이 노스캐롤라이나의 블랙마운틴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마을에 80대, 90대의 고령의 은퇴자가 돼서 그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이렇게 모여 살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한국에 올 때는 언제였냐면 해방 이후 혹은 6.25 전쟁 직후였습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힘들 때 그분들이 한국으로 오셨던 거예요. 그때 미국이 천국이라면 한국은 지옥하고 가까웠어요. 그때 50년대, 60년대, 70년대는 2차 세계되던 이후에 미국이 굉장히 성장할 때입니다. 그때 미국이 엄청나게 천국 같은 삶을 누릴 때 그분은 일부러 한국으로 오신 거예요. 그 한국 땅에 와서도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나병 환자들,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셨고 그 다음에 서울이 아닌 시골 오지를 돌며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때 오셨던 선교사님들은 미국에서는 다 엘리트들이었어요. 의사, 학자 이런 분들이 오셨어요. 만약에 그분들이 그냥 미국에서 평생 자기를 위해서만 살았다 그러면 경제적으로는 꽤 그래도 성공했을 분들입니다. 큰 집에 명성과 유명세를 얻고 살았을 만한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조그마한 동네에 모여가지고 같이 그분들이 생활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이 너무 행복해 보여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너무 풍족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자녀들은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어렸을 때부터 한국에서 그냥 큰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40대, 50대가 돼가지고 또 선교사가 돼서 북한 선교를 하고 있는데 50대 남자 되는 한 사람이 한국말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송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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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룩 송아지 이 노래를 부르는데 한국말로 그 노래 듣는데 우리가 다 울었어요. 그 시절에 이분들이 와서 우리하고 똑같이 그렇게 어려움과 가난을 극복했지만 그러나 이분들이 감사하게 살았구나. 욕심에서 벗어난 자유함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한 고백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23편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하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다윗이 볼 때 자기는 양과 같다는 거예요. 양에게 필요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물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많이 필요한데 그러나 가장 중요한 목자가 있다면 뭐가 부족할 게 있냐 그런 고백이에요. 사실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가 언제입니까? 왕궁에서 아주 화려하게 살 때가 아니라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그래서 성을 나와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가 거기에서 고백했던 게 뭐냐면 여호하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다윗은 뭔가 다른 차원의 고백을 했던 것이고 그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구원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구주와 목자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에게 자유함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의 자유는 두려움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있어요. 사실은 욕심하고 두려움은 사촌지간입니다.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사촌지간이에요. 욕심에서 두려움이 생겨나고 두려움이 우리의 욕심을 자극합니다. 그러므로 욕심에서 자유해진 사람은 서서히 두려움에서도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스포츠 스타들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욕심을 버렸더니 더 자유해졌어요. 욕심을 내려놨더니 더 결과가 좋아서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에서 자유해지면 두려움에서도 조금씩 조금씩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곳이 창세기 3장 10절에 처음 나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와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 아담이 이렇게 대답해요.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여기 보니까 두려워서 숨었다. 아담의 죄가 두려움의 그림자를 가지고 왔어요. 죄인들의 삶에는 필연적으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역시 이 두려움의 문제도 영적인 문제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인간의 삶에는 두 가지의 삶의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두려움을 선택한다면 믿음을 포기하게 될 것이고 믿음을 선택하면 두려움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두려워할 때마다 하나님이 오셔서 언제나 믿음을 이야기하세요. 믿음을 이야기해요. 여우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이제 여우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가난한 땅을 들어가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굉장히 큰 일을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우수아를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여우아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너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여우수아가 선택해야 됩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을 이길 것인지 아니면 믿음을 포기하고 두려움에 빠질 것인지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무엇이 지혜로운 선택이겠습니까? 뭐예요? 제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꼭 하나님을 위해서 믿어달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절 위해서 믿어달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믿어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신감이 충만할 때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교만하지만 않으면 돼요. 그때는 겸손하면 돼요. 진정한 믿음은 두렵고 떨리고 용기가 없을 때 그때 붙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믿음이 필요하니까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이 이야기는요. 어느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인데 이분이 전라도 시골에서 어려운 곳에서 목회하시다가 이제 서울의 강남에 있는 아주 큰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시게 된 이분이 깨달은 법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시골에서 목회할 때는 워낙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참 위로도 많이 하고 격려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서울 강남에 와가지고 있는 분들을 보니까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사람 같은 거예요. 좋은 직장에 학벌도 좋고 다 큰 집에 살고 이런 분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싶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주 큰 집에 사는 사람이나 시골 오두막에 사는 사람이나 재벌이나 구멍가게 주인이나 모든 인간에게는 같은 양의 고통과 문제가 있더라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 예외가 없다. 예외가 없다. 사람들을 우리가 나눌 때 문제가 있는 사람하고 문제가 없는 사람하고 나누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겐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보호자가 있으나 어떤 사람에게는 보호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차이라는 거예요. 누가? 보호자가 있느냐 없느냐. 보호자가 있으면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보호자를 찾아가고 또 보호자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보호자가 없으면, 의지할 존재가 없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아주 자그마한 거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떱니다. 인생이 무너져 내립니다. 보호자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우리의 보호자가 누가 되십니까? 하나님이에요. 다윗에게는 보호자가 있었던 거예요. 10편 23편 4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 아이다. 다윗에게 두려운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야 돼요. 여기서 음침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림자, 어둠의 그림자 그런 의미예요. 갑자기 그림자가 있는 그런 골짜기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갑자기, 갑자기 질병이 찾아와요. 갑자기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와요.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와요. 우울증, 불안 증세, 여러 가지 어둠의 그림자가 나를 덮쳐올 때 그때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대상이 있느냐. 다윗은 고백했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에게는 영적인 보호자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승리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두려워하고 싶어가지고 염려하고 싶어서 그럽니까? 안 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내 보호자라는 것은 내가 인정하고 믿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나도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라고 생각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이러한 영적인 상태를 느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믿음을 선택할 수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염려와 두려움에게 굴복당하게 될 것입니다. 빌리포스 4장 6절 이하에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빌리포스 4장 6절 이하 시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뭐하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와 믿음의 자리가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은 한번 바라보시고 격려하세요. 같이 기도합시다. 시작.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승리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의 자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자유는 죽음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에서 자유해야 돼요. 사실 우리의 두려움의 원인을 계속해서 파헤치다 보면 인간은 죽음이라는 실존과 마주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우리가 미국 땅에 살면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금이고 하나는 죽는 겁니다. 세금. 피할 수 없어요. 또 하나가 뭐예요? 죽음. 사람이 피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그리스와 함께 죽어야 그리스와 함께 산대요. 우리가 한 알의 밀알이 돼가지고 땅에 썩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대요. 우리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래요. 적극적으로 죽죄요. 죽어야 산대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잖아요. 남편이 죽어야 가정이 천국 되잖아요. 아내가 죽어야 가정이 천국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중요한 어떤 은혜는 나의 죽음을 선포할 때 얻어지게 되는 그러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어느 교회의 교회 학교에서 전도사님이 아이들에게 질문했다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천국 가게 됩니까? 물었던 거예요. 전도사님이 기대한 대답은 뭐냐면 예수님 믿음으로 갑니다. 그게 이제 전도사님이 기대하고 한 질문인데 한 아이가 딱 손을 들면서 대답하기를 뭐라고 했다고요? 예 일단 죽어야지요. 그랬대요. 죽어야 가지요. 죽어야 저 하늘에 있는 천국도 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5장 1절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고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자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그게 뭐예요? 우리의 육체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무너지면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뭐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또한 새로운 여행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이사 갑시다. 일단은 좋은 집으로 이사 가시고 살다 보면 집이 낡기도 하고 비도 새고 그러면 이사 가잖아요. 그렇게 좋은 집으로도 이사 가고 그 다음에 우리 모두가 다 예외 없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천국으로 이사 가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여행이에요. 여행이에요.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질 때 독일의 교회는 다 타락했었어요. 독일의 교회가 타락해서 히틀러의 정권에게 동조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독일에서 고백교회를 창립하고 히틀러의 정권에 맞섰던 본회퍼 목사님 계십니다. 독일 교회의 전통은 고백교회로부터 이어지는 것 그 전쟁을 동조하고 전쟁 가운데 침묵했던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아니잖아요. 그때 고백교회를 세우고 히틀러의 정권에 맞서서 행함을 보였던 본회퍼 목사님이 이분이 우여곡절 끝에 히틀러의 암살 계획에 참여하게 되었고 어느 날 그것이 발각되어서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는 날 아니 그가 순교하는 날 아침 같은 수용소에 있었던 의사 피셔 풀스트롱이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이런 글을 남겼어요. 수용소에서 나중에 나와서 책을 썼어요. 그의 책에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본회퍼 목사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봤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게 확실하다. 하나님의 뜻에 그토록 철저하게 순종하며 죽어가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 본회퍼 목사님이 교도관이 부를 때 나오시오 하고 부를 때 그를 따라가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친구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이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세상 욕심에서 자유하고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진 다윗도 고백합니다. 뭐라 그래요? 시편 23편 6절입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우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가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이러한 고백이야말로 삶과 죽음에서 자유해진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헌 집을 헐고 새 집 듣는 거예요. 그죠? 새로운 곳으로 이사가는 새로운 여행이 시작될 것이고 그리고 오늘 이 순간부터도 그러한 새로운 미래가 우리 삶 가운데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드립니다. 말씀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보고 싶은 영화 한 편이 개봉이 됐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종종 영화 봅니다. 특별히 제자훈련생들하고도 지난번에 명량 같이 봤어요. 명량 같이 봤는데 보고 싶은 영화가 한 편이 또 개봉이 됐어요.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워싱턴에 있는 링컨 기념관 앞에서 연설할 때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연설을 할 때 그 자리에 있는 흑인들이 함께 불렀던 노래가 있다고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가 오랫동안 감옥 안에 있다가 석방될 때 그 모든 국민들이 그를 맞이하며 불렀던 노래가 있답니다. 미국에서 9.11 테러가 벌어졌을 때 미국인들이 눈물로 불렀던 노래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시대에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찬성가가 있답니다. 가장 사랑하는 곡이 뭡니까 하면 이 곡이 나온대요. 무엇이겠습니까? 유한수 집사님 그런 눈빛으로 저를 보면 제가 헷갈려요. 아시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떤 곡일까요? 이게 무슨 곡일까요? 무슨 곡이냐면 나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이 곡이 거의 300년 가까이 된 곡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전 세계에 있는 그리고 우리 한국에 있는 그리스오인들이 많이 부르는 곡이 나같은 죄인 살리신 이라는 곡이에요. 아시죠?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나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광명을 얻었네 이 찬양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좋아해요. 좋아해요. 이 찬송곡을 만든 존 뉴턴과 한 노예의 이야기를 만든 영화 프리덤이라고 하는 자유라고 하는 영화 오늘 설교의 제목 같아요. 자유다 영화의 주제는 뭐냐면 자유가 무엇일까를 질문하는 거예요. 진짜 자유가 무엇일까 사람이 손이 묶이고 발이 묶여서 노예가 될 수 있어도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영혼의 자유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명을 묶을 수 없다 감옥 안에서도 자유해질 수 있어요 노예도 자유해질 수 있어요 가난에도 자유해질 수 있어요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서도 진정으로 영혼의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분임을 믿는다면 욕심에서 자유하게 될 것이고 두려움에서 그리고 죽음에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함과 이 구원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어떤 어둠의 세력과도 싸워서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아니 이겨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로 초청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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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